오늘도 픽, 내일도 픽, 오픽, 오픽,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림 오픽의 정유민입니다. 자, 이번 달에도 오픽 유역 전략 특강으로 찾아뵙습니다. 저와 함께 이번 달에는 출절이 가장 높은 선택형 주제들, 그리고 저의 시험 후기, 그리고 선택형 주제, 음악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거죠. 선생님 요즘에 가장 출절 높은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많이 주시는데요. 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악이랑 집은 여러분 필수로 준비해 가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백그란드 수업에 사전 설문지를 작성하실 때 음악 감상하기, 그리고 집 관련된 거를 꼭 필수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정말 출절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는 꼭 필수로 준비해 가주세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3월 달에 출제율이 가장 높았던 주제는 바로 해외여행입니다.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 앞쪽에 3문제씩 세트로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학생들 보니까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출제율이 가장 높았던 게 해외여행이었어요. 꼭 필수로 준비해 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그 다음은 바로 국내여행인데요. 국내여행 같은 경우는 앞쪽에 3문제씩 나오는 세트 문제에서도 출제율이 가장 높았지만 시사 문제도 출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우리 시사 문제까지 챙기셔가지고 준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음악, 집, 해외여행, 국내여행 출제율이 가장 높았던 주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저의 2월 달에 오픽 시험 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첫 번째 자기소개로 시작을 하고요. 첫 번째 주제로 바로 음악, 뮤직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율 높은 것 중에 가장 베스트 원이죠? 음악. 자, 우리 같이 세트 볼까요? 첫 번째는 좋아하는 가수 그리고 음악을 묘사해 주세요.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음악을 들으세요? 그리고 어릴 적과 현재의 음악 취향을 비교해 주세요. 세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 그리고 가수들을 묘사할 거니까 매일매일 동일하죠.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쭉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좋아하는 이라는 거 쓰실 때마다 최상급 같이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음악을 듣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대부분 시작하실 때 언제, 어디서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발화량은 충분히 여러분이 챙기지 못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듣는지를 먼저 시작하신 다음에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이거는 시제만 같이 볼까요? 자, 당연히 항상 듣고 다닐 거니까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입니다. 어릴 적과 현재의 음악 취향 비교. 여러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옛날 얘기, 어릴 적에는 제가 이거를 좋아했는데요 하시고 현재로 넘어오셔서 지금은 이거를 좋아해요 라고 넘어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시 한 번 강조 우리 음악 주제는 뒷부분에 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제는 바로 오버시 스트립 해외여행 두 번째였습니다. 출제 루팠던 거 중에 우리 해외여행 저한테도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세트 한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으로 갔다 온 해외여행 경험담을 얘기해 주시고요. 그 나라 묘사까지 해주세요 라고 나왔거든요. 여러분이 다녀왔다라는 거는 과거 시제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이미 끝났으니까. 따라서 저는요, 여기에 갔다 왔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로 가셨다가 그 나라 묘사하는 거로 넘어오실 때는 현재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를 묘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네 가지였습니다. 자, 우리 지형적으로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그리고 해변이 있어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로 날씨까지 같이 얘기해 주시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묘사하실 수 있게 되니까요. 우리 나라 묘사할 때는 이렇게 산, 강, 해변, 날씨 챙겨서 같이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다음은 어릴 적 다녀온 해외여행 경험담인데요.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선생님, 저 경험담을 두 개나 준비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만 준비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요. 이거 하나만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로 갔다 온 여행, 이거는 필수로 준비하시고요. 어릴 적 경험은 그냥 없다고 얘기하신 다음 국내 여행 경험담으로 넘어오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여행 경험을 두 개 준비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만약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과거 시제로 제가 옛날에 어릴 적 갔다 왔던 건 없으니까 우리 국내 여행 경험담 얘기할게요. 하고 국내 여행 경험담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결과에 여러분이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당연히 준비하게 하시겠죠? 과거 시제로 재미있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다음 주제는 바로 돌발형 주제 인터넷이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서 조금 음영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 방법에 대해서 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인터넷이라는 주제가 나오거나 온라인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일폰이랑 연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스마일폰이고 스마일폰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연결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셔서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요. 스마일폰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을 접속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네요 해서 여러분이 스마일폰으로 하는 일들을 쫙 묘사하시는 답변으로 이어갔거든요. 여러분도 뭐 넷플릭스를 봐요, 유튜브를 봐요, 저 제팅을 해요,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음악도 들을 수 있어요 등등등 해서 답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항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니까 현재 시제로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다음 문제는 바로 과거랑 현재 인터넷 사용을 비교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옛날 얘기랑 지금 얘기 한번 떠올려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 우리 컨텐츠는 바로 스마일폰입니다. 자, 옛날에는 스마일폰이 없었기 때문에요. 인터넷 접속을 할 때 항상 컴퓨터를 같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요. 우리에게 스마일폰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아, 어디서든지 막 사용할 수가 있어요? 라고 넘어오시면은 과거 시제로 컴퓨터를 사용했었다. 현재로는 스마일폰을 사용한다고 잘 얘기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두 번째 답변도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인터넷 사용 관련 기억에 남았던 사건을 얘기해 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여러분이 뭐 인터넷 사용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시제의 경험담으로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롤플레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롤플레잉은 호텔이긴 한데 우리 살짝 지형이랑도 조금 연관시켜 나오긴 했거든요. 자,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호텔에 우리가 스테잉하는 중인데요. 여러분이 시리 투어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프론 데스크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문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에다가 여러분의 가방을 두고 내렸대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부탁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호텔에서 기억에 남았던 경험담까지 한 세트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12만부터 조금 더 딥하게 볼까요? 호텔에 스테잉하는 중이다? 프론테스크에 가서 얘기해라. 따라서 여러분은 직접 문의를 하게 될 거잖아요. 하이디어리 아닌, 이스큐즈미, 실례합니다. 로 여러분이 쭉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언가 시리 투어라는데 시티에 관련돼서 물어보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지형. 어, 혹시요. 제가 투어를 하고 싶은데 여기 산이 있나요? 강도 있나요? 해변도 있나요? 혹시 날씨는 혹시 어떤 편인가요?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은 음음문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같이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에서는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 전화해서 부탁을 해라. 라고 했는데 하나가 추가가 되었더라고요. 너의 가방을 묘사하여라. 자, 우리 그래서 저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가방은 샤넬이다. 그래서 It's Chanel을 넣거든요. 자, 브랜드로 가도 괜찮고요. 컬러로 가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어떤 모양인지, 색깔인지, 브랜드가 어떤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13번은 기억에 남았던 사건입니다. 항상 두 개 혹은 세 개씩 충격하실 거니까 과거 시제로 호텔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재밌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보겠습니다. 저의 시사 문제는 바로 선택형 주제인 쇼핑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쇼핑의 변화를 얘기해 달라고 얘기해서 어? 요즘 사람들은 쇼핑몰도 방문을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해서 비교급 사용하면서 온라인 쇼핑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해서 저는 온라인 쇼핑 얘기를 해줬고요. 마찬가지 온라인 연결되는 건 바로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장 인터넷을 저희는 흥미를 갖고 있는 우리 쇼핑 물품들이 뭐가 있냐고 물어봐가지고요. 마찬가지 현재 시제랑 최상급 사용해가지고 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스마트폰이랑요. 그리고 와이어레스 이어폰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우리 음악에서 가장 최고의 기기 두 가지를 얘기해라랑 동일하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선택형 주제 음악에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전략 살펴보고 가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출제율 높은 것들, 음악, 그리고 집은 꼭 필수로 준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죠?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시제 사용입니다. 여러분 각 문제별로 한 주제에 3개씩 출제가 될 때마다 각각 원하는 시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꼭 잘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절대 실제는 실수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이에요. 교사 표현들은 디테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 목표 점수인 AL을 여러분이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확도, accuracy가 꼭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형언서를 얘기할 때 very good 해요, very nice 해요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good 한지, 어떻게 nice 한지를 조금 더 상세히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요. very good, very nice 광범위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단 정말 디테일하게 얘기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와 함께 우리 음악 세 문제 답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음악 관련 표현들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turns up, 많은 이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all of도 사용할 수 있고 many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 AL 스피커들은 꼭 turns up도 같이 섞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S 발음이랑 O 발음을 같이 합쳐서 연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turns up으로 끊지 마시고요. 한 사운드로 가볼게요. 다 같이 turns up, turns up. 발음이 훨씬 더 연결이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다음은 m into에서 비동사 into는 모에 푹 빠지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현재로 얘기할 때는 m이 될 거고 과거로 가게 되면 was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주어에 따라 what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돼요. 우리 다음은 overwhelming 이런 압도적인 이란 뜻을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verwhelming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챙겨주기 우리 다음입니다. have some music 음악을 틀어놨습니다. 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자 우리 잘 만들어진 합성어죠. well made까지 사용해가지고 우리 오늘 음악 답변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좋아하는 가수랑 음악을 여러분이 묘사해 주세요. 라는 답변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ove listening to various types of music 다 같이 발음할게요. various various 자 우리 이 발음 실수 많이 하시니까 꼭 연습하세요. 다음입니다. 자 나는 다양한 걸 좋아하는 게 그 이유는 바로 not picky 전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발음 꼭 챙겨주세요. biggie biggie 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가수 one favorite singer one은 바로 BTS입니다. 왜냐?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가수들이라서 그리고 best thing 장점은요 바로 talented한 점과 good looking입니다. 자 우리 good looking도 우리 합성어라서 al 등급 표현이죠. 잘 챙겨주세요. 자 좋아하는 가수 two는 아이유를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아이유의 장점 best thing은 바로 number one on the chart 항상 차트에서 1등을 하고요. 그리고 songs가 굉장히 well made 정말 잘 만들어졌죠. 합성어 다시 한번 쓰면서 al 스피커다 라고 얘기해주고 저 우리 묘사하다가 비교할 때는 BTS는 보이그룹이고 아이유는 솔로 싱어다 라고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떠한 표현으로 같이 문장을 구사해볼까요?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I love 좋아하는 것들을 묘사할 거니까 I love 한번 써볼 거고요. 저 우리 오늘은요 문장을 문장 구사를 조금 길게 하기 위해서 요 세 가지 표현들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연결어 when 사용하고 주어, 동사, 목적어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연결해줄 겁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왜 하는 게 좋으냐면요. 우리 I am 스피커 I의 지상 스피커들의 차이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I am 스피커들은 문장 구사를 할 때 단답형이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고요. I의 지상 스피커들의 특징에는 연결어 사용으로 두 문장을 연결시켜서 문장 구사를 길게 할 수 있음에 표기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여기 표기를 받을 수 있도록 연결어 사용으로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이에요. 장점을 얘기할 때 The best thing about 주어, is that? 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을 긴게 구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우리 because 대신에 The reason why 주어, 동사, is that? 해서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문장 구사 길게 해서 이유까지 한번 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답변 한번 볼까요? I love listening to various types of music because I can relieve my stress 저는요,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연결어 because 사용으로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 music 강세를 꼭 올려주시고 stress, 여기서 문장 끝 강세를 내려주셔야지만 문장 구사가 연결됨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I'm sure that I'm not picking with the music 전 확실해요. 저는 음악에 까다롭지가 않아요. I love listening to upbeat music when I feel gloomy and I love listening to quiet music when I go to sleep 저는요, 조금 gloomy 좀 우울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고요. 저는요, go to sleep 자러 갈 때는 좀 조용한 음악을 듣는 편입니다. 자, 마찬가지 연결어 I love a Korean group called BTS 를 좋아합니다.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여기서 마찬가지 쓰는 거죠. because만 쓰는 게 아니라 문장 구사 길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is that 올라가서 다음이랑 연결 They are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자, 최상급 쓰는 게 우리 미션이었죠. The best singers 쓰고 있네요. Also, I think that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마찬가지 장점도 문장 구사 길게 They are so talented and good looking. 엄청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고 잘생겼어요. 자, 그리구요 I also like IU who is the most popular ballast singer in Korea. 마찬가지 여기 최상급 쓰고 있습니다. 꼭 챙겨주시구요. 자, 장점 The best thing about IU is that she writes her song. 가장 장점은 그녀는 그 여의 송을 노래를 직접 씁니다. 자, 그리구요 Her songs are always number one on the chart. 항상 1등이에요. because their songs are very well made 잘 만들어졌거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because로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음 보여주기 위해서 chart에 같이 올려주는 게 좋겠죠. 강세 올리는 게 좋습니다. 자, they are both very popular but they have little be present. 그들은 둘 다 너무 유명한 가수지만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마찬가지 연결화 사용으로 두 문장을 연결시킬 수 있음 강세 꼭 올려주고 문장 끝만 내려주고 BTS is a boy group인데 IU는 solo singer입니다. 마찬가지 올리고 여기 내려주고 마무리 갈게요. Anyway, I love them. 넌 너무너무 좋아해요. 두 분 다요. 자, 우리 그럼 답변 한번 완성해서 답변 클리어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listening to various types of music because I can relieve my stress. I'm sure that I'm not peaking with the music. I love listening to upbeat music when I feel gloomy and I love listening to quiet music when I go to sleep. As for my favorite singer, I love a Korean group called BTS.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they're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also, I think that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they are so talented and good-looking. Meanwhile, I also like IU who is the most popular ballast singer in Korea. The best thing about IU is that she writes her songs. Her songs are always number one on the chart because the songs are well-made. They are both very popular but they have little differences. BTS is a boy guru but IU is a solo singer. Anyway, I love them.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우리 1번 좋아하는 가수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갈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음악을 들으세요 에 사용하게 될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ove listening to music. 저 음악 감상을 좋아하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뭘로 어떻게 듣는지 우리 스마일폰으로 듣는다. 그래서 everywhere,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한 다음에 상황으로 가주세요. When I'm bored, 지루할 때 like public transportation 우리 대중교통 같은 곳에서 좀 지루하니까 듣습니다. When I'm working out, 운동할 때 자, 발음 조심하세요. Working과 walking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자, 우리 working 같은 경우는 리을이 들어가는 거예요. Working, 이 발음이고요. 우리 walking은 걸을 때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않고 이 발음이거든요. walking,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할 때랑 그리고 걸을 때, 혹시 같이 쓰실 분들은 발음 완전 다르게 가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go to sleep, 잘 때 그리고 wind down and relax 좀 긴장을 풀고 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탈락 현상입니다. 단 우리 한 사운드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저는 when I have to concentrate, 집중해야 될 때 자, 우리 concentrate에 있는 트 발음을 르로 수정하신 다음에 귀랑 같이 연음으로 묶을 겁니다. 그러면 concentrate on 대신에 concentrate on concentrate on 연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when I'm studying or working 공부나 그리고 일할 때 그리고 그래서 love listening to music in everywhere 어디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답변에서는 어떤 표현들을 써볼까요? 볼게요. 자, 우리 필러 표현 써볼게요. 첫 번째 시작. well, 오케이. 한번 생각하는 시간 잠깐 템포 쉬고 주어, 동사, 목적어, when 써서 두 문장 연결하는 거 같이 한번 써볼 거고요. 자, 우리 연결화들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한 등등등 써서 다음 문장들이랑 연결할 수 있도록 쫙 같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답변 볼게요. well, 오케이. 자, 쉬는 시간 한번 템포 딱 쉬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I love listening to music. 저 음악 감상을 좋아해요. I usually listen to music with my smartphone so I can listen to music in everywhere. 제가요, 항상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everywhere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문장구사를 연결하고 있음을 꼭 표시해서 강세 올려주세요. 자, for example 하고 연결하실 겁니다. 연결어도 다음 문장이랑 연결해야 되니까 꼭 올려주기. I listen to music when I'm bored like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 같은 곳 지루할 때 듣습니다. 마찬가지 listen to music 하고 연결어 when 사용해서 연결할 거니까 여기도 올라가고 끝만 내려주세요. 자, 연결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also 강세 올려주고 I listen to music when I'm working out.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 연결어 when 쓸 거니까 강세 올려주고 and I listen to music when I go to sleep. 잘 때도 듣습니다. 여기서 내려주고 I can wind down and relax the time. 저 이때 긴장을 좀 풀고 쉴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탈락 현상 지켜주세요. I listen to music when I have to concentrate on something. 저 그리고요, listen to music, concentrate on 연음 사용했던 거 잊지 않기 해서 집중할 때도 그리고 it helps me focus on my work. 집중할 도록 도와줍니다. 자, so I normally listen to music when I'm studying or working at a coffee shop. 따라서 저는 커피숍에서 우리 공부할 때 그리고 일할 때 음악을 듣습니다. 해서 마찬가지 여기 강세도 올려주고 끝만 내릴게요. 자, 마무리 가겠습니다. That's why, 따라서 I love listening to music in everywhere with my smartphone. 저 스마트폰으로 이용해가지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서든지요. 그래서요, therefore, listening to music is my hobby. 저의 취미는 음악 감상하기입니다. 자, 우리 저랑 같이 답변 완성했으니 한 번씩 쫙 읽고 마무리 갈게요. Well, okay, I love listening to music. I usually listen to music with my smartphone so I can listen to music in everywhere. For example, I listen to music when I'm bored like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Also, I listen to music when I'm working out. And I listen to music when I go to sleep. I can wind out and relax that time. I listen to music when I have to concentrate on something. It helps me focus on my work. So, I normally listen to music when I'm studying or working at a coffee shop. That's why, I love listening to music in everywhere with my smartphone. Therefore, listening to music is my hobby. 해서 완성했네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과거에 좋아했던 그리고 현재에 좋아했던 음악의 취향을 비교해 주세요. 라는 답변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en I was a kid 어렸을 때는 Wonder Girls를 좋아했어요. 자, 우리 과거로 몸에 푹 빠져있었다. Was in two 가볼 겁니다. 자, 푹 빠진 이유는 바로 캐치 멜로디.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때문이었네요. 자, 장점은요. Good looking at good, talented. 너무 예뻤고요. 너무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었어요. 퍼포먼스는 어메이징하고 자, 우리 압도적인 일한 뜻을 갖고 있는 Over-realming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but now. 지금은 BTS를 좋아해요. 그래서 리즈는요. Best singers in the world. 세계에서 너무너무너무 최고의 가수들이거든요. The best thing은 talented와 good looking. 동일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저는 요즘에 다양한 various musicians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로 마무리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로 얘기하는 거, 현재로 얘기하는 거를 따로따로 해서 과거랑 현재를 간 한 답변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지만 아예 지장 스피커로 인증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하세요. 자, 우리 그러면 표현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과거로 얘기할게요. I was in two에서 뭐뭐에 푹 빠져 있었다라고 얘기해 줄 거고 장점 얘기할 때 우리 과거에 있던 거기 때문에 was that으로 변경해가지고 과거로 얘기해 보는 게 우리 과거 그리고 그들을 묘사할 때도 they were로 옛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로 넘어와서는 but now 그리고 묘사할 때는 they are로 해서 우리 they were과 they are의 차이점 과거랑 현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답변 보겠습니다. When I was a kid, my favorite singer was a Korean group called Wonder Girls. 자, 내가 좋아했던, 가장 좋아했던 가수는 바로 Wonder Girls였습니다. 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죠. 저 그때요, 푹 빠져 있었대요. I was into Wonder Girls music because there are songs that catch melodies. 엄청 중독성이 강한 멜로디 때문에 너무 Wonder Girls의 노래에 푹 빠져 있었는데요. 그리고요, the best thing about Wonder Girls was that 마찬가지 문장 구사 길게 하기 위함의 장점은요. 바로 good looking at good, talented 했다고 하네요. Also, their performance was amazing and overwhelming. 너무 무대가 멋있었고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거 써주시면 좋겠죠? 우리 A1등급 표현 꼭 기억하기. 자, they were very well known among the people in Korea and in the world as well. 와, 그들은요, 한국 그리고 세계까지도 해서 as well 같이 표현 써봤죠? 다 같이 as well 써볼게요. 자, 또 너무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well known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A1등급 표현으로 합성하기 때문에 써주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과거였어요. 현재로 넘어갈게요. But now, 지금은요, my favorite singer is a Korean group called BTS. 저 BTS는 너무 좋아요. 자, 우리 이즈로 넘어왔죠?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제가 가장 그들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they are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가수들이기 때문이죠. 최상급 같이 써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Also, I think that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they are so talented and good-looking. 동일하게 장점, 또 얘기해 줄 거고요. They are also the most popular singers in the world as well. 그들도 마찬가지. 세계에서 너무 유명한 가수들입니다. 해서, Anyway, I like various musicians. 최근에는 다양한 뮤지션들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마무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When I was a kid, my favorite singer was a Korean group called Wonder Girls. I was into Wonder Girls music because their songs had catchy melodies. The best thing about Wonder Girls was that they were good-looking and talented. Also, their performance was amazing and overwhelming. They were very well-known among the people in Korea and in the world as well. But now, my favorite singer is a Korean group called BTS. The reason why I like BTS is that they are the best singers in the world. Also, I think that the best thing about BTS is that they are so talented and good-looking. They are also the most popular singers in the world as well. Anyway, I like various musicians these days.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오늘 음악 세 문제까지 완성을 해보도록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택형 주제들 출전 높은 것도 알아봤고 저의 시험 후기도 알아봤고 저의 집 관련된 것도 알아보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시험에도 꼭 조용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꼭 본인 답변들에 녹여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3월 달입니다. 벌써 3월 달인 거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날이 따뜻해지고 있지만 코로나는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도 픽, 내일도 픽, 오픽, 오픽, 유리모 오픽의 정유민이었습니다. 다음 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